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날의 내용은 정리를 배워주습니다. 질문 있어요? 그거 뭐냐 2, 3, 4 레벨 1 레벨 1의 질문 있나요? 레벨 1은 없어요? 레벨 2는 없어요 아 진짜? 레벨 1, 2는 둘 다 없어? 자, 레벨 3 먼저 하고 있을까 우리? 레벨 3. 한번 해보자. 같이 해보자. 레벨 3 먼저 하고요. 레벨 1, 2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서. 자, 볼게요. 레벨 3의 1번 먼저. 일단 그림과 같이 9개의 의자가 3개씩 3열로 놓여 있어요. 이때 세 명의 학생이 임의로 각각 한 개의 의자에 앉을 때 어느 두 학생도 앞뒤 또는 옆으로 서지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전체 경우의 수는 9p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9 곱하기 8 곱하기 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요렇게는 얘의 경력식을 구해서 이제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서로 이웃하는 거를 구하는 게 편할까 이웃하지 않는 걸 구하는 게 편할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그렇지? 얘가 이웃하는 걸 구하는 게 편할까 라고 먼저 생각할 거야. 이웃하는 거는 지금 얘가 3개잖아. 3개. 그렇지? 3개가 이웃하는 상황이니까 3개가 다 이웃할 수도 있고 2개 하나 이웃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우가 너무 다양해지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얘를 다 이웃하지 않는 걸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구해버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따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바로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지금 여기 봐봐. 칸이 지금 요렇게 9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9칸에서 요 9칸 이게 지금 1행, 2행, 3행. 1행, 2행, 3행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열, 그 다음에 2열, 그 다음에 3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한자의 상황은. 두개야. 두개, 두개, 두개야. 뭐하고. 하나씩 있는 거. 일단은 기준을 봐봐. 행을 기준으로 잡으면 열을 기준으로 잡을까 이것부터 생각하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 기준이 필요하거든. 굳이 내가 두개를 다 한꺼번에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열을 기준으로 한 번 잡아볼게요. 열. 오케이? 그러면 한 열에, 한 열에 맥시멈 최대 학생이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두 명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맞아? 그러니까 얘 두 명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이쪽에 하나 들어갑니다. 혹은 이쪽에 하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전부 다 한 명씩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한 열에, 한 열에 세 명이 다 들어가는 경우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크게 분류를 할 땐, 분류를 할 때는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겠어? 한 열에, 한 열에 맥시멈 몇 명? 맥스 두 명. 이렇게 되는 경우.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열에 맥스 몇 명? 맥스 한 명.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분류해 놓으면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열에 한 명. 여기서 쉬울 것 같은데 이것만 좀 보자. 한 열에 한 명씩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냥 한 명이 한 명씩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열에 한 명을 일단은 세워줄 거야. 일단은 얘네들 배치하기 전에 자리만 먼저 잡아줄게요. 오케이? 얘네들 배열하기 전에 자리만 먼저 잡아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한다 몇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는. 그럼 여기서 얘를 선택했다면 두 번째 여는 얘 아니면 얘를 선택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 얘를 선택해도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도 얘랑 얘.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각각 두 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 여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얘가 또 얘를 선택했다 쳐보자. 그러면 나머지 3열에도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2가지가 되겠군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학생 세 명을 배열해 줘야겠죠? 그래서 선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한 열의 맥시마 몇 명까지 두 명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현재 상황은 두 명이 들어가는 열이 두 명이 하나 있을 거고 한 명이 들어가는 열이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세 개의 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일단 한 개를 선택해서 거기 있는 개에는 두 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한 번 정해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남은 것 중에서 한 열을 다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한 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이제 몇 개의 행이 있습니다. 세 개의 행이 있을 테니까 세 개의 행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겠어? 두 개를 골라야 될 거 같아요. 근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이렇게 골라지면 되지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골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골라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건 결국 몇 가지밖에 없었어? 한 가지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렇죠? 한 가지였어. 그리고 이쪽에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건 얘는 얘랑 얘만 선택할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번째 여기 있는 얘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도 이렇게 한 가지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럼 조금 애매해졌어.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떨어져 있으면 아무데나 맞분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얘가 붙어 있는 경우는 어때요? 붙어 있는 경우는 여기는 얘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이렇게 바라봐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네요.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류가 다시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얘의 분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얘에 대한 분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 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 붙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라고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이렇게 선택이 돼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시 얘네들이 이제 여기 지금 빈 공간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거 둘 중에 두 개를 집어넣을 거를 하나 선택해서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두 개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이제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게 경우의 수는 이게 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여기 둘 중에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두 개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어? 세 가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분류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결과까지 하면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뿐이잖아 지금 현재. 거기다가 몇을 해서 상태를 곱해줘서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는 이 결과나 이 결과나 더해버리면 여기 있는 얘가 그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주면 돼요. 됐나요? 됐나요? 선생님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요? 똑같이 풀었어요? 똑같이 풀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2번으로 가봅시다. 2번 보자. 지금 지성이 와 있는 거지? 지금 4명이어서 3명으로 죽었어요. 그래요? 다시 4명 되셨어요? 지성! 지성아 대답해. 핸드폰을 꺼내고 있나? 아 지성이가 지금 저걸로도 보고 저거 핸드폰으로도 봐서 그런가? 음. 좋지 않았어. 지성아 레벨1에 레벨2에 있는 질문 있으면은 거기다 채팅창에서 남겨줘요. 풀어줄게요. 그럼 2번 봅시다. 2번. 1부터 15까지.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5개의 공이 있는 주머니가 있었대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에 따라 A와 B가 다음 규칙으로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자, 3회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면 A는 2점을 얻고요. 그럼 B는 0점을 얻어요. 그죠? 그 다음에 3회 배수가 아닌 수가 적힌 공이 나와버리면 A는 0점이고요. B는 1점을 얻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꺼낸 공은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고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씩 꺼낼 때 10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고 했는데 A가 2K에서 2개의 공유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얘가 봐봐. 이렇게 지금 여기 총 몇. 몇 판을 할 거야?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땡땡땡땡해서 열 번째 판. 열 판을 할 거야. 맞아요? 열다섯 판을 할 거야. 됐습니다? 열다섯 판을 할 거예요. 또 시작됐네요. 어? 조금만. 어? 자, 열다섯 판을 할 건데요. 잘 봐봐. 잘 생각해봐. 이 문제는 진짜 되게 쉬운 문제예요. A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 A가 이기는 경우를 내가 내 맘대로 매칭을 한번 해볼게. 마지막에, 마지막에 처음에 뺄 수가 아닌 수가 들어오면 무조건 A가 이기는 거 아니니? 잘 모르겠어?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얘가 이 점을 얻어 있는데 얘는 다섯 번만, 다섯 번만 이기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여기는 얘는 몇 번이 이겨야 돼? 열 번을 이겨야 돼. 그렇지? 열 번을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삼회 배수의 공이 어디까지? 일단은, 일단 삼회 배수의 공이 다섯 번이 더 먼저 나와야 돼. 뭐보다? 삼회 배수가 아닌 거 열 번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삼회 배수가 아닌 공이 나오기만 하면은 백프로 A가 이기는 거고 A가 이길 때마다 이런 결과를 벌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끝이야. 여기 삼회 배수가 아닌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겠어? 십오 분의 십이겠죠. 그 답은 오 분의 이근. 삼 분의 이근. 그 답은 오가 되는군요. 이렇게 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매칭의 힘입니다. 알았죠? 정확한, 정확한 상황을 판단해서 건에 대한 매칭을 잘만 해 줄 수 있으면 상황 자체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딱 일대일로 매칭되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만 해 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십오 팩 뭐 어쩌고 십오 팩 이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답이 나와요. 어차피 저거 배열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쵸?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마지막에는 얘에만 관심을 가져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앞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이쪽에는 얘가 이렇게 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한 번 넘어가서 3번 문제 봅시다. 정말 이 확통 수능특강 문제는 정말 좋지 않아요. 정말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좋지 않긴 하지만 좋지 않은,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너희가 수능 볼 때도 그렇게 문제가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노가다를 좀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노가다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연습은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별다른 이렇게 막 개념적으로 막 접근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상황을 잘 분류해가지고 잘 분석해가지고 거기 있는 계획에서 내가 적절한 답을 얻어내는 건데 그 과정이 노가다일 수도 있다는 그 전제를 항상 심어두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말하면서도 항상 좀 그래. 꼭 선생님이 두 가지를 그냥 같이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어? 노가다 할 거면 풀지마 이런 말도 했었어요. 예전에. 그치? 노가다로 풀지마. 개념적으로 풀어. 근데 얘네는 노가다를 다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오케이? 응.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문제랑 나쁜 문제랑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노가다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 근데 여기는 좀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 분류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노가다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노가다라고 해서 쌤으로 다 노가다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도구들은 사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는데 그냥 손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 삽 정도는 들고 파는 거야. 그치 포크레인으로 파는 건 아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자, 서로 다른 네 개의 기타에 동시에 감춰서 나온 눈의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 M,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M 곱하기 M이 2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네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로 생각해보자. M, 제일 큰 값. 뭐 나올 수 있는 값이 6. 그치? 제일 작은 값. 나올 수 있는 최적 값이 1입니다. 그쵸? 얘네들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두 개 곱했을 때 결과가 지금 뭐랑 비교를 하고 있어? 20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 그럼 너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건 뭐겠어요? 그 곱한 결과가 20보다 큰 게 많을까? 작은 게 많을까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풀까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 상황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20보다 작은 거 먼저 한번 생각해. 작은 거들 비교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뭐 1, 2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그쵸? 1, 1도 있겠죠? 제일 큰 것도 1이고 제일 작은 것도 1이었으니까. 1, 1도 있고. 1, 2도 있고. 1, 3도 있고. 1, 6까지 다 됩니다. 그쵸? 다 돼.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면 2, 1부터 쭉쭉 해서 2 어디까지 되는 거야? 2, 6까지 다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쭉쭉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4 정도 됐을 때부터. 그치? 3, 6, 18이니까 4 정도 됐을 때부터 4, 5, 2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 4, 4, 5, 20, 4, 6, 2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누가 더 많겠어? 작은 게 더 많아요. 그쵸? 그럼 나는 작은 걸로 구하는 거니? 아니지? 반대지? 얘는 큰 걸로 구한다면 1에서 빼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M 곱하기 M이라고 하는 애가 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서 이거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얘가 20보다 크는 확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M 이렇게 있죠. N, M 이렇게 있을 때 곱했을 때 얘가 지금 20보다 크고 싶었어. 그럼 얘가 몇부터 된다고? 얘가 4인 경우부터 된다고. 그치? 작은 거부터 할게. 얘가 4인 거부터 된다고. 그치? 4, 5, 20 이렇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 4, 6, 2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럼 이제 끝났지만 얘가 제일 되는 게 5인 경우. 맞아요? 5, 5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또 5, 6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6, 6 이렇게 되겠네. 경우는 몇 가지 밖에 없었어? 5가지 밖에 없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보자면 이 안에 지금 봐봐. 서로 다른 4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주사위,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 3번 주사위, 4번 주사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상황 자체가 일단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는 골라놔요. 2개를 골라서 일단 얘가 4, 5나 4가 이렇게 되려면 여기 있는 얘네들 숫자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니? 일단 이 순서를 생각하지 말아보자. 오케이? 이 순서를 생각하지 말아보고 일단 5는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되고 또 4도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는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뭐 있어요? 4랑 5밖에 없죠. 그렇죠?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4랑 5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4, 4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4, 5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 나중에 여기는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이 경우에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1, 2 다 해줘야겠지. 됐어? 근데 한 가지 좀 다행인 건 뭐냐면 5, 5라는 거지 6, 6이라는 얘는 전부 다 얘네들 다 5, 5, 5, 5, 5, 5 얘는 6, 6, 6, 6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렇죠? 얘네들은 다 한 가지일 거예요. 이거 한 가지고 이거 한 가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봐봐. 이거 몇 차이 나니 지금? 1 차이 나죠? 1 차이 납니다. 여기는 얘도 몇 차이 나요? 1 차이 나죠? 그럼 얘는 여기다 6 하나 깔아놓고 5 하나 깔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5, 6 아니면 6, 6 아 여기 5도 있구나. 5, 5도 이렇게 있구나. 그럼 6, 6, 5, 6 그 다음에 5, 5 이렇게 되는 경우 똑같잖아. 얘, 얘에서 세는 방법이랑 완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센 거에 여기서 센 거에 몇 배를 해주고 두 배를 해주고 그냥 지워버리죠. 오케이? 어차피 경우의 수가 같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분류를 하는 방법을 지금 선생님 뒤에 천천히 설명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워버리자. 이거 어차피 몇 가지 될 거야? 한 가지 될 거야. 이거 두 개 합쳐서 그냥 2라고 하면 되지. 확장스러워지. 그런데 결국은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대상은 뭐냐면 5, 4 이렇게 돼 있는 이 배치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랑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 이거 구해가지고 이거 구한 거 두 배에다가 이거에다가 이거까지 더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완전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몇 가지겠어? 6에 4제곱까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분해 그걸로 계산합니다.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5, 4 이 세팅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 5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 4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럼 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죠? 4랑 5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럼 얘네들이 배열되는 5, 4 그 다음에 5, 4 얘네들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나 얘네들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야. 왜? 5 3개 4 3개 5 1 이렇게 된 거니까. 그치? 이것도 지워봐요.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될 거 같아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세팅 완료됐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가지고 내가 A, B, C, D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이겠어? 4팩에 3팩개였을 겁니다. 맞아요? 응. 거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됐습니다. 다른 생각했지? 서로 다른 행동이 좀 3쪽으로 다르거든요. 그냥 얘네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3번, 4번 주사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순서대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배열하고 싶어요. 얘의 자리, 얘의 자리, 얘의 자리, 얘의 자리에 얘네들을 배열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순열로 생각하면 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여기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4팩에 2팩, 2팩으로 배열해주면 되겠네요. 그냥 이만큼 남은 거에 몇 배를 해주면 되고요. 두 배를 해주면 되고요. 됐습니다. 여기 두 배를 해주면 되고요. 됐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두 배 해주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보자. 6, 4 세팅으로 가볼게요. 6, 4 이렇게 돼있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이 뭐 뭐 있니? 일단 제일 작은 거 먼저 생각하면 4, 4 이런 거 괜찮겠지? 그럼 또 뭐 있어? 4, 5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4, 6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로 시작해야겠다. 얘가 그지? 5 5, 4는 얘가 똑같은 거니까 5, 5 있겠지? 그 다음에 5, 6 이렇게 있을 거고 6, 6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되게 많긴 하지만 천천히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세팅들 이게 전자 헷갈리죠? 여기다 6, 4, 6, 4 헷갈릴게요. 6, 4, 6 다 써줄게요. 6, 4, 6, 4, 6, 4. 이렇게 해주면 얘랑 얘는 다른 세팅일 거야. 그죠? 다시 쓰면 같을 거야. 4, 4, 4, 4, 6이랑. 6, 6, 6, 4, 6.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몇 가지가 되겠어? 이거 가지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여기다 한꺼번에 하는 거 아, 이거 두 배 해야 된다. 안 되는구나. 이거 몇 가지? 그냥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써주자. 그죠? 아, 네 가지 맞죠? 이거 계산하면 이거 맞잖아. 여기다 이거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그럼 이거랑 이거는 지금 해결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개, 두 개 있는 거 혹시 있니? 두 개, 두 개 있는 거는 없죠? 어, 있네요. 여기. 세팅에 두 개 있는 거 여기 있구요. 또 있니? 없네요. 없네요. 그죠? 두 개, 두 개 있는 거부터 가보자. 그럼 얘는 4팩에, 4팩에 뭐가 돼요? 2팩, 2팩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개만 있는 거. 다 두 개만 있는 거네. 그죠? 얘는 4가 두 개인 거고 여기 얘는 5가 두 개인 거고 얘는 6이 두 개인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 다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마지막에 곱하기 3팩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얘는, 이거는 뭐가 되겠어? 4팩에 2팩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랑 이거랑 마지막 더하기 2까지 해서 마지막 더하기 2까지 해서 전체적인 경험의 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분류만 정말 엄청나게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차근차근히 분류하면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정말 차근차근히 하면 됩니다. 어떤 어떤 세팅이 될 것인지, 그리고 똑같은 걸 굳이 여러 번 살 필요 없잖아. 그지?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 찬찬히 생각해보면 됩니다. 알았죠? 마지막 4번 보고요. 지사가 레벨 1, 2 없어요 지금? 지금은? 이거 받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안 듣고 있나? 이 문제는 조금 세팅이 필요하니까 지금 질문 진짜 없어? 수업 시작 전에 했다고? 입 merk 평범한 답 consideration Estrien 다 풀었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적자점을 좀 그릴거야. 봤던 이렇게 1개, 2개, 3개, 2개, 3개, 이렇게 드릴거야. 됐죠? 일단 점을 좀 찍어볼게요. 3,2래요. 3,2로 현수로 찍자. 여기 3,2 해가지고 이 점, 이 점이 현재 a라는 점이었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6,2래요. 여기가 6,2, 6,2 맞아? 6,2 맞네요. 이 점이 지금 현재 b라는 점이었어요. 그 다음, 3,5라고 했어요. 3,5, 3,5 여기 있다든지 이 점이 c였어요. 이렇게 돼있을 때 삼각형 a,b,c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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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딱 보니까 여기 1이 3, 1이 3.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 괜찮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었대. 그 중에서 내가 하나씩 두 번 꺼냈대. 근데 꺼낸 공은 다시 주머니 넣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첫 번째 6개 중에 하나, 두 번째는 5개 중에 하나. 전체 경우에서 30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리고 나서 자, a,b,c 자, 지금 그 점을 a랑 b라고 있고 a랑 a,b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삼각형 a,b,c의 세 변위의 임의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m이 정수가 아닐 확률을 구해주세요. 정수만이 무슨 말이야 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잘 봐봐. 만약에 여기는 이 점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는 삼각형의 변 중에서 임의의 점과의 최소의 거리는 이 거리예요. 이 거리는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얘가 이 점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진 거리는 1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진 거리는 좀 더 짧을 거야. 걔는 점수가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뭘 해달라는 거냐면 점수가 아닌 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주세요. 그냥 그런 얘기인 거야. 그리고 뭐가 되면 안 돼? 똑같은 게 또 나오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데 전부 다 빼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니? 첫 번째 나온 거랑 두 번째 나온 게 같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a, a는 절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점들은?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들은 다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빼놓고 전체 30개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 점들이 몇 개 있으니까? 6개 있어요. 전체 36개 중에서 30개가 됐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보는 거야. 한 땀, 한 땀 뜯어. 잘 봐봐. 자, 이 점 돼요, 안 돼요? 제일 짧은 점이 이거지. 이게 이거 되네, 이거지. 이게 지금 만족하는 상황이야. 그렇지? 이거는? 1이지, 1. 안 돼. 이거 1이지, 안 돼. 1이지, 안 돼. 1이지, 안 돼. 그렇죠? 이거는? 된다, 된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이거 돼. 그 다음에, 이 점은. 거리가 0이죠. 0은 점수 맞죠?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됐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됐습니다? 여기로 가보자. 여기서부터 최섭박증. 이 거리겠지, 이겠지?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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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다 안 되죠? 얘는 어때요? 정수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되는 거야. 여기도 정수 아니잖아, 되는 거야. 얘는 안 돼요. 맞아요? 얘는 됩니다. 그렇죠? 얘는 되네요. 얘도 되네요. 얘도 되네요. 됐습니다? 또 안 한 거, 여기 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되네요? 되네요? 됐습니다? 이것도 되죠? 됐습니다? 다 찾았다, 그럼. 더 없지? 선생님, 동그라미 쳐 놓은 걸까요? 몇 개? 다른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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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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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여섯 개구나. 이렇게 보시면 탑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거 다 일일이 해야 되니까. 개념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 찾아갔지. 그렇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다 그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서른 개를 하나씩 다 찾아줘야 되니까 이게 되게 비참 같다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레벨 1, 2, 3 질문 여기서 마시고요. 바로 수업으로 들어갑시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